뉴 월드!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! 네 2022년 민족 대명절이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시나요? 저희 빅톤은 설날을 맞이해서 다같이 벌써 맛있는 떡국을 끓여 먹었는데요 아 그렇죠 그 떡국 진짜 맛있었어요 저희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네? 그렇습니다 네? 네 오늘 3시 빅톤 공식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연휴 동안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지쳐있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연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빅톤의 팬미팅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?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려주신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연휴 동안 에너지 충전 잘 하셔서 2022년 저희와 함께 힘차게 달려보자고요 네 여러분들 올 한해 저희 빅톤은 내 하루가 빈틈없이 널 향해 이어지고 있는 거리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활동들도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